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3개 책임국과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정례 대화입니다. 올해는 한국이 주최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코로나19와 경제의 위기라는 세계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 스가 요시 이대 일본 총리는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은 세계 지도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가에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